출발할 때 우리 구비산 26명 올라갔어요. 구마컬이 12명. 전부 26명 올라가가지고 한 4명 만지 못하고 거기다 만졌는데. 백강 회원이 만지했어요. 다행히도. 훈련을 많이 했던지 15시간 43분 지났고. 그런데 처음부터 한 5km부터 비가 나는데 5km부터 58km까지 계속 비가 나갔어요. 천둥치고 벼락치고 비가 막 쏟아졌다고. 그리고 54km까지 거기서 포기를 엄청 했다라고 보니까. 비가 막 쏟아지고. 도마른 800꽂이 넘어오니까 비가 안올던데. 전부 다 완주 잘했고. 그리고 영동 울트너마라톤에 비석을 세워주는데 이제 9회까지 했고 10회까지만 하고 비석이 없으신데. 안색인데. 그러니까 신발을 안갔어요. 내일에도 구마컬에 이름 올리려면 내일에 가면 됩니다. 내일 버튼이 끝나니까. 그때 다 같이 가도록 합시다. 내일 얘기고. 덕분에 완주가 잘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13시간.